지난 14일 강서고민대관 우장홀에서 2022년도 공직자 안보 교육이 열렸습니다. 2022년 공직자 안보 교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인정의 중추인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함양과 국가 간 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강서구청 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전 천안함 함장이자 3.26 호국보훈연구소에서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일 소장과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부소장이 강사로 나서 함정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올바른 국가 간 함양을 강조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안보의식은 물론 구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강연이나 행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neither 강서구는 다시 1시 4시 4시 6시 6시 7시 3시 4시 8시 5시 6시 7시 7시 11시 7시 11시 8시 11시 7시 11시 12시 121